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셨고요 뉴욕에 있는 저희 교단 총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 곳을 제가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건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사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딜 가야 되나? 요즘 자꾸 저렇게 보낼 수는 많더라고요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여기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미래에 모르니까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시를 보는 가운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또 이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내셨는데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청년들 얼굴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교회는 참 사역자를 훈련시키시고 세워주는 교회다 참 건강한 교회다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밖에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온 세대가 아울러서 우리 청년분들만이 아니라 또 장년부분들만이 아니라 온 세대가 아울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결혼하면 그냥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 그때부터 인생의 끝이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도 또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레벨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도 20대 때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단지 이것이 청년부가 주관하는 수협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신 분들에게는 내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취한 그 솔로몬 그의 전도사 고백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몇십세가 몇 배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전도사가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 여러분 또한 모든 장년 여러분 아니요 모든 인만의 일기의 성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청년의 시기에 또 지금 청년 시기가 지난 또 장년의 시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고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20대 때 청년 때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냥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왜?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나오는 죄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세상의 법을 어기되거나 특히 20대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짧은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20대, 30대 싱글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면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마음껏 살아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역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또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떠들며 커피 한 잔 하는 것들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 또 휴가를 가거나 우리가 쉬기도 하겠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것 지금 솔로몬은 오늘 말씀 11장 9절 10절에서 이 전제화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이것은요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 빨리 지나간다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거나 이 청인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거나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젊을 때에 쓸데없이 근심하지 말고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즐기라는 것을 그는 9절과 10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근심 그 중 한 가지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에 대한 것 나의 위치에 대한 것 이런 근심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시겠지만 사회구조는요 직장생활 가운데도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새로운 젊은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더 공부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죠 지금 막 대학을 졸업했구나 지금 대학원에서 정말 따끈따끈한 어떤 그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트렌드의 어떤 그런 업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온 분들이 들어올 때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주기까지 올라야 되는데 내 영봉도 올라야 되고 여기서 나의 유능함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빨리빨리 내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쩌면은 청년의 시기에 또 청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이 정도 이상으로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내가 휴가도 가지 못하고 내 자리 뺏길까봐 내가 밀려날까봐 아니면은 나는 쉬지 않고 지금 나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 것 내가 이만큼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혹시나 이런 근심들이 지금 나를 잡고 있지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젊을 때 많은 것을 이루어서 빨리 은퇴하고 많은 재산과 많은 보험 많은 것들을 해놓고 빨리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내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계획들을 내가 다 짜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계획 무조건 내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걱정과 욕심과 내가 무엇을 이루려는 그런 걱정관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서 이런 것들을 청년의 시기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그냥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바로 그 솔로몬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눈에 보기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남들보다 잘 나가야 되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루어하는 그 세상에서 내 삶이 각박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이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그저 일중심으로 매일매일 근심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내 삶을 인조해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찾아온다까요? 바로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 이 악이 무엇일까요? 악을 멀리하라고 써있는데요 이 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나에게 허무함을 주는 것들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타락시키는 그런 쾌락과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과 2절에 자신이 젊은 시기에 가지고 있던 지혜, 영광, 부기 그리고 많은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건 그만큼 많이 누렸으니까 참 부럽다, 좋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우리가 말씀을 전도서를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우리가 쭉 읽는다면 그가 노년기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때 왜 못 그랬을까?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왜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올바르게 주 안에서 누리지 못하였을까? 그의 한탄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청년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심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지 말고 또한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서 그런 방탕함과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재산을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멋진 그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전도서를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기록한 악하다 그 근심 무엇이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바로 솔로몬의 이 천명의 여인을 자신의 후궁과 왕녀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계획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또 후궁으로 취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기상 말씀 11장 3절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우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만큼 하진 못하였다고 분명히 그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방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 문화에 그는 흠뻑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각각의 신들마다 있는 모든 그 산당 우상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물론 왕으로서의 하나님 사역도 해야겠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는 그 정도 이상을 넘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자신의 계략으로 욕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갔냐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는 그 정결한 곳 가운데도 이방여인들을 머물게 하면서 정결하지 못한 그 여인들을 머물게 하면서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1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바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힘을 주셨는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 삶 책임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할 때에 나의 쾌락과 나의 계획과 내 중심의 삶이 되어 갈 때에 그렇게 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탕함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는 그런 방탕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향에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에 방탕함을 찾아온다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완권과 권력을 긁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 했던 이 솔로몬 그가 타락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처럼 되면 안 된다 이 청년들이여, 이 젊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여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그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청년들을 포함해서죠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신 분들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린 너무나 많이도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달 셋째 주에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니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설 때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는지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창피하고 창피하고 주님 옆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근심하게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즐겨 사보자 남들 부럽지 않게 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방탕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아는데요 저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절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주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1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쇠약해지는 것,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고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이가 약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팔다리가 약해지고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부르신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하여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물덩이가 깨지는 건 바로 이 표현은 내 몸에 있는 기관들 심장과 모든 기관들이 약해졌음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 일상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는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몸과 기력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대에는 내가 언제 20대가 되나 20대에는 내가 언제 30대가 되나 30대가 되면 내가 언제 40대가 되나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을 하다가 아마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노년의 길을 갈 건데 지금 내가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있을까 이게 오늘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은 13절에 분명히 솔로몬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한 청년들과 헌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11조 구절은 마치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금처럼 때가 되면 아 드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그 첫 새끼 아니면은 첫 소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축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땅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농사질 수 있고 이렇게 비옥한 땅에 살게 해주셨음을 어떠한 그냥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경애하면서 그것을 축제로 즐겨라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무엇이냐 나의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라다고 제가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핵심 부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곤 나중 문제고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 쓸데없다는 것이 오는 결론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애할 때에 우리가 청년의 시기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숨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으므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천국 가시겠다고요 아직 신앙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믿으시겠다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헌신하시겠다고요 신앙의 경주는 지금부터 내가 젊은 시기부터 올바른 길을 가야 내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년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율법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주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할 때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주님을 경애하자 이렇게 살 때에 이 전도서자 솔로몬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열 번, 백 번, 천 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주신 것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르지 마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 타락들은 내가 중심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내가 욕심 부를 때에 그것들을 상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분께서 주셨음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손을 낳게 하신 것 내가 집자를 낳게 하신 것 내가 오늘날 산호세에서 살게 하신 것 내가 나를 미국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철저히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주를 경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욕심 재물보다 나의 지위보다 그 어떤 것보다 미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확신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따르고 주님을 경애하며 우리가 그렇게 숨지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승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죽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용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애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